네, TV 나는 트로트 가스타 MC 박일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녀 인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나는 트로트 가스타, 오늘은 김홍조 씨 무대로 활짝 놀렸습니다. 역시 김홍조 씨 노래는 진짜 잘합니다. 그렇죠. 아주 소문났어요. 첫 순서부터 멋진 공연 감사드리면서요. 나는 트로트 가스타, 이곳 경남 고성에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. 네, 김홍조 씨는요, 어린 시절을 고성에서 지냈답니다. 여기 고성도 왔다 갔다 하고 고향이 통영이 됩니다. 그래서 고향이 바로 옆 동네인 통영뿐입니다. 그렇군요.